자 여전히 기다리시는 고객님들이 많이 계셔서 이제 생방송 시간이 한 3분 정도밖에 남겨져 있지 않다 보니까 궁금증들을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구성에 대한 문의들을 많이 주시나 봐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센스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 블루 커버까지만 보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사실 블루까지만 고객님들께 보여드렸었는데 저희가 천억 돌파 특집전을 준비하면서 고객님들께 커버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았으니 커버 가리 하시라고 따로 돈 주고 구매하지 마시라고 저희가 핑크 커버까지 같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더블 세트 구매하신 분들은 커버만 무려 넉 장 4장 챙겨 드리고요 또 하나 온수 온열 매트 이거 위에 깔 수 있어요? 라는 질문들을 또 많이 주시네요 이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자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아동용 매트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 부부 침실 매트리스 바꿔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만족하시는 매트리스예요 그럼요 또 미끄럼 방지 되어져 있으니까 돌 침대에 쓰시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동이 쉬우니까 거실에 깔아두시다가 방으로 오시고 방을 까시다가 애들로 옮겨주시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물 세탁 가능합니다 우리 위생적으로 써야 되기를 원하시는 어머님들은 물 세탁까지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배송요 명절 올해는 특히나 설명절이 좀 빨리 들어와서 1월 말부터 아마 준비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루바닥에다가도 혹은 멀리서 오시는 분들 저녁 잠자리까지도 걱정이 되신다 퀸 사이즈 퀸 사이즈 구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어머님 오시죠 작은아버지 오시죠 친척분들 너무 많아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집 침실로만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실에서 주무셔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주무시려고요 맨바닥 안 되죠 등백이면 안 되죠 우리 어른 친척분들이 주무실 건데 그러면 센스맘 하나 딱 깔아줘 보세요 아마 칭찬 좀 들으실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고객님들 많이 계셔서요 모바일 쇼핑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명 그룹 매트리스 기절 매트리스 얼마나 편하면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편안한 잠자리 계획하셨던 분들은 센스맘 추천할게요 고르시는 분들 많이들 안 계실 거예요 그 아빠들이 돌아오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보셨던 그 센스맘 천억 돌파 특집전 커버를 드려요 너무 반가우시죠 그렇죠 저거 왜주나 몰라가 아닌 내 돈 주고 사야 되는데 했었던 커버 드릴 거고요 온수 온열 매트 그 위에다가 까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울퉁불퉁했던 그 골고기 느껴지지 않으니까 만족도가 높은데 심지어 배송부 명절 전해드릴 거예요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송 보셨을 때 기다리지 마시고 모바일 앱으로 구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폭신함이 달라요 고밀도 고탄성으로 해서 나인존으로 나눠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누워도 엎드려 누워도 혹은 엎드려 누워도 너무나 너무나 폭신하게 여기에다가 온열 매트 온수 매트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기다리시는 고객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저희 모바일 쪽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지 못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권해드리면서 이어지는 상품 이것도 놀라운 상품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GS샵에서 인사드리는 상품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센스맘입니다 사실 센스맘 모르시는 분들 많이들 안 계실 때 싶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말을 해주잖아요 저희 막 10억 돌파 100억 돌파 이렇게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센스맘이 오랜 시간도 아닙니다 저희 GS샵에서 소개해드린 지 불과 몇 년 만에 1,000억 진짜 대단해요 1,000억이에요 1,000억 화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000억 판매 돌파한 지금 보시는 센스맘 특집 생방송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2년부터 반응이 엄청나요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기본적으로 고객님들이 쓰고 계신 매트리스 상태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럼요 쿠션감 부족하죠 또 손님들 이제 명절되면 오실 텐데 손님들 잠자리도 조금 준비해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애들 뛰어다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층간 소음도 걱정이 좀 되면서 그럼요 그럼요 심지어는 온수매트 온열매트 이런 거 사용하기 위해서 무언가 좀 내 침대라든지 바닥에 깔기는 깔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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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상품들이 실제 우리 주변에 많지 않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라텍스를 위에다가 올려놓자는 급이 싼 라텍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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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관을 하나요 근데 또 날씨가 춥다 보니까 온열매트 위에도 진짜 편안한 순명과 동시에 따뜻함까지 느껴볼 수 있는 매트리스 원하셨다면 센스맘과 꼭 함께 해주시죠 그래서 이 피디님 우리 미리 주문 얼마나 하셨어요 고객님들 미리 주문 미리 주문하신 분들의 숫자도 어마어마한 게 실제 센스맘이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고객님들이 이 센스맘을 쓰시기 위해서 제일 만족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두께였었어요 두께 두께 중요하죠 두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앞으로 좀 전진합니다 앞으로 전진할 때도 사실 이 무릎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쿠션감이 굉장히 좋다는 걸 의미해요 맞아요 그러면서도 쉽게 밀리지 않게끔 다 디자인이 되어있는 걸로 센스맘을 만나보실 수 있는 거고요 앞에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 높이 12cm 그러니까 현지씨가 완전히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은 자세를 취한다 손 치더라도 무릎에 불편함이라든지 무릎에 충격이 좀 덜 느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럼요 이 쿠션뿐만 아니라 이제 고객님들이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12cm 맞아요 12cm의 쿠션 외에도 우리 몸이 일직선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지금 위에서 이제 고객님들께 보여드립니다만 얘가 예전 버전만 하더라도 세븐 존이었어요 근데 얘는 나인 존이잖아요 머리부터 시작해서 어깨, 허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끝까지도 그냥 맞춤으로 아예 존이 들어가다 보니까 와 너무 편하네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편해야 되는 게 목, 특히나 발 이런 부분들이 다 일직선이 아니라 굴곡으로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마치 잠깐만 보세요 퉁 어? 하나도 안 아파요 퉁 지금 막 발이 무슨 골프공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마냥 퉁퉁퉁퉁퉁퉁퉁퉁퉁 하고 밑에서 떠받쳐주는 힘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받쳐줄 수 있는 힘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패턴들도 다 과학으로 설계가 되어져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센스맘이 더 인기를 받는 이유인 거고요 네네 그래서 따로 매트리스 살려고 했는데 근데 이런 과학적인 구조까지 따져보신다면 와 진짜 센스맘 좋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죠 보시면 웨이브 패턴, 캔들 패턴, 피크 패턴, 크라운 패턴 이 각각의 패턴 패턴들과 센치들이 다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웨이브 패턴이라든지 캔들 패턴이라든지 피크 패턴이라든지 크라운 패턴 그래서 몸을 아홉 개로 세분하게 쪼개드리다 보니까 그렇죠 실제 고객님들이 우선 이 위에서 잠들 때 꼭 시인해서 좋은데 맞아요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베개를 잘 안 베고 왜냐하면 받쳐주는 힘이 너무 좋다 보니까 네 베개를 굳이 베지 않아도 되겠다 싶은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부분본별로 다 나인존에 맞춰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고객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살짝 들어서 갑니다 이거 중요하죠 요거에요 요거 요거 사실 지금 이맘때에 센스맘의 만족도 이거는 이 온열매트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따로 온열매트 따뜻함을 위해서 이런 거 필요한데 위에 매트리스 때문에 못 가셨던 분들 네 센스맘의 에어매트리스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사용하셔도 좋은 거고요 그리고 미끄럼 방지 되어져 있는 도트 처리까지 다 여기에 들어가져 있다 보니까 보세요 미끄럼 방지 되어져 있는 이런 장치들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침대 위에 쓰실 때 침대 위에 쓰실 때 애들이 움직이거나 또는 아이들 여기서 뒹굴뒹굴뒹굴 한 대 손 치더라도 이 위치가 빼꼼하게 삐죽하고 나오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포근한 꿀잘만 주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또 가볍게까지 하잖아요 이거 조금 이따가 제가 드는 모습 좀 보여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아예 보여 드릴까요 먼저 보여 주시고 시작하시려고요 네 네 이거가 진짜 가벼운 게 저도 사실은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무거우면 이런 거 못 들거든요 네 와 한 손으로 들어요 마마 마마 이러면서 청소할 때는 그냥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청소해서 여기 쓰고 청소하다가 그다음에 딱 들다가 다시 매트리스 설치 좋아요 좋아요 빨리 하면은 완성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동도 편하죠 그렇죠 심지어는 따뜻한 온열 매트도 쓸 수 있죠 네 그런데 또 하나 오늘 선택하셔야 될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는 네 천억 돌파 특집을 준비하면서 이 커버를 네 더블 세트에 구매하신 분들은 넉 장이나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받아보시느냐 네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핑크 커버 원래 사실 센스만 하면 우리 고객님들이 현진씨가 앉아있는 요거 요거죠 블루 떠올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네 커버 가리하시라고 또는 우리 집 인테리어 좀 포근하고 따뜻하게 하실 수 있게끔 얘랑 얘랑 다 드려요 너무 좋다 그러면 더블 세트 구매하시잖아요 네 넉 장을 받아보시는 거예요 커버만 진짜 좋아요 세탁한다고 해서 아우 이거 센스만 오늘 못 쓰겠네가 아니라 네 네